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휴고맨입니다. 마늘과 양파밭에서 노랗게 되면서 잘 자라지 않는 곳에서 마늘이나 양파밭을 뽑아보면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첫번째로 고자리 파리 종류와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뿌리 응애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의 피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번째로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제법에는 사전 예방법과 발생 후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파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의 피해입니다. 백과과 작물 즉 파, 양파, 마늘, 부추 등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고자리 파리와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자리 파리는 크기가 작은 시 고자리 파리와 고자리 파리가 있는데 고자리 파리는 일반 파, 양파밭에서 많이 발생하고 시 고자리 파리는 부추나 마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두 종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됩니다. 먼저 고자리 파리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자리 파리는 연 3회 정도 발생합니다. 남부지역은 3월 상순경부터 발생해서 진주지방 같은 것은 4월 중순까지 그리고 경기도지역은 4월 말에 1화기가 발생합니다. 2화기에는 남부지역은 5월 말과 진주지역은 6월 상순경, 경기도지역은 6월 중순경에 많이 발생합니다. 3화기에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경입니다. 특히 부추재배 하우수 및 하우수 재배지에서는 11월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해 온도에 따라서 발생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애벌레는 대부분 번데기 상태로 월동이 들어가지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애벌레 상태로도 월동하기도 합니다. 뿌리 파리 알은 작물체의 잎집 틈새에 또는 돌 속은 부시질 흙 틈에 보통 50개 내지 70개 정도 알을 낳아 번데가 되어서 더울 때는 여름에 잠을 땅속에서 자다가 가을에 유화가 되어 깨어나서 양파 목판 또는 마늘밭 그리고 하우수 부추밭에 산낭하게 됩니다. 고자리 파리가 발생하면 뿌리와 엽초 그러니까 땅가 부분의 부드러운 부분과 인경 부위를 파먹는데 식물체가 노랗게 되면서 시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고자리 파리가 발생하게 되면 마늘나 양파 밭에서 인경이나 자구 부분을 썩게 만드는데 병원군이 또 침투하게 돼서 고자리 파리와 또 뿌리 응애 등 또 선충 기타 병들이 혼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 응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 응애는 1년에 수십 회 발생합니다. 뿌리 응애는 알을 600개 정도 낳고 20일 내지 30일 정도 한 세대가 이루어져 갑니다. 겨울철에도 비닐 피복과 볏짚 퇴비 속에서 날씨가 따뜻하면 3월경에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뿌리 응애는 조금만 좋으면 계속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부터 가을 늦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자리 파리나 뿌리 응애가 밭에서 피해를 주는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밭에서 발생한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의 피해의 밭입니다. 양파 상태를 살펴보면 노랜색으로 줄기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를 뽑아보면 고자리 파리 구데기가 여러 마리 들어있고 여기에는 뿌리 응애도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 뽑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더기가 먹어서 구멍이 뚫어지고 다른 병원군이 침퇴하기 때문에 양파가 물로 썩어지고 있습니다. 마늘 밭을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잘 자라지 않는 마늘을 보면 고자리 파리나 뿌리 응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증상을 보면 입이 노랗게 되면서 잘 자라지 않고 뽑으면 이렇게 잘 뽑힙니다. 마늘을 잘 살펴보면 뿌리 응애가 많이 있습니다. 중부지역의 경우는 4월 상순 이전에 나오는 해초의 피해는 주로 뿌리 응애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하순 이후에는 고자리 파리와 동시에 뿌리 응애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 대파와 쪽파에서는 5월 이후에 날씨가 온화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치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우스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애의 발생 원인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숙탭이를 사용했을 때 즉 잘 썩지 않은 탭이나 가축본을 사용해서 부속될 때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주위에 있는 파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를 받아 뿌리가 썩거나 작물체가 썩을 때 파리가 모여듭니다. 수분과다나 가스피해 또는 기타 병으로 인해서 작물체가 부파되면 주위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가 몰려들여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래 땅과 부식질이 많은 땅에서 발생합니다. 뿌리 응애와 고자리 파리는 부식질과 모래 땅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진흙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발생이 적습니다. 토양 환경이 딱딱하지 않은 곳에서 번식이 잘 됩니다. 다음은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제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전 입양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비는 완전히 부색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부색된 것은 퇴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가죽 분유나 썩지 않은 퇴비가 부색될 때 냄새로 인해서 파리가 유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심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줘야 합니다. 파, 마늘, 양파 등 종과 모종을 심을 때 토양살충제를 미리 뿌려서 흙과 잘 섞어 주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뿌리 응애와 고자리 파리 등 토양살충제로 입재로 된 것이 대표적으로 데프콘, 카핀다, 럭비, 데풍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잔여성이 긴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봄에 피부물을 제거한 후에 토양살충제를 줘야 합니다. 유층이 식물체를 가하기 전에 3월 상순경에 약효가 긴 적용약재를 뿌려줘야 합니다. 데프콘, 데품, 카펜다, 아파치 등이 있는데 입재농약은 70일에서 90일 정도 약효가 있습니다. 봄철에 약을 주실 때 주의할 점은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입재농약이 잘 높고 농도가 높아서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물을 주게 되면 농도가 약해져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뭄이 심해서 토양의 살판 입재가 잘 녹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에 타서 주는 농약이 있는데 소버린, 쇠키어, 아리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에 타서 관주해 주시면 고자리 파리나 뿌리 응예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폐비가 냄새나 할 경우 파리를 잡을 수 있는 농약을 살파합니다. 농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습되지 않는 냄새나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리가 많이 덤비는데요. 잘 죽는 농약이 빅카드라는 것이 가장 살충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똑소리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것도 파리를 잘 잡습니다. 따라서 퇴비가 냄새가 나고 파리가 유인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퇴비 위에 농약을 뿌려주면 방지가 됩니다. 특히 축사 주변에 살파하거나 축사 주변의 하우스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가을에 파종하기에는 양파나 마늘 그리고 파에서 냄새나는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 심기 전에 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빅카드를 사용하면 일주일 정도 파리가 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예가 작물에서 발생했을 경우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예는 토양 표면에 약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 응예는 건조와 토양을 좋아합니다. 고자리 파리 구데기도 물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예가 발생한 밭에서는 물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물을 푹 준 다음에 물이 흙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약을 표면에 살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 응예와 고자리 파리가 숨을 쉬려고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아리팜이나 세큐어 등 집에 있는 살충제를 주게 되면 땅속에서 호흡하기 위해서 표면 위로 올라온 해충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부추, 파 등에서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예를 한 번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서 고자리 파리와 뿌리 응예가 표면에 올라왔을 때 적용 농약을 주시면 한 방에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